안녕하세요. 저는 에코론의 기술영업이사를 맡고 있는 김선봉입니다. 이번 2013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특허청장상을 수상한 에코론이라는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폐냉매를 정제해서 돈으로 바꿔드리는 이런 제품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제품명은 듀얼타입의 냉매 횟수정제장치입니다. 듀얼타입은 성질이 다른 두 냉매를 횟수정제하여 신제품에 가까운 냉매를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은 산업용, 가정용 에어컨, 폐차장 냉동기 등에 들어있는 불화탄소 계열의 냉매, 프레온 11, 1, 2, 1, 2, 3, 2, 2, 1, 3, 4 등의 냉매를 냉동기의 수리, 보수, 폐기시 대기의 무당 방출로 인하여 오전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며, 특히 프레온 가스는 전 전량 수입품으로 수입 대체 효과도 매우 높다. 그러나 종래의 제품은 냉동기 내의 프레온 냉매를 60% 정도밖에 횟수하지 못해 대기 중에 40% 정도는 그대로 방출되는 실증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된 제품은 냉동기 내에 냉매를 99% 이상 동시 횟수하는 핵기적인 제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수출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용도는 산업용이나 가정용 할 것 없이 압축기에서 발생되는 냉매를 해소하는 장치로서 주기능은 진공, 압축, 토출, 응축, 액화 과정을 거쳐 액체 냉매로 제장하는 것입니다. 성능은 세계 최고의 냉매 해수율 99%, 해수속도 분당 6kg으로서 세계 어떤 냉매 해수기보다도 제품의 성능이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처는 산업용 냉동기, 폐차장, 폐냉장고, 수력원자력발전소, 하력발전소, 지하철 등 냉매를 사용하는 사용처는 어디든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폐 냉매뿐만이 아니라 기체를 액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